2번 사장님 계세요 예 예 뭐 필요하세요 그 뭐 비타 500 있어요? 아 요즘 구론산 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럼 그거라도 주세요 사장님 그건 제가 먹어야 되는데 뭐예요 이 양반 그 2번이랑 1번 사장님은 마이크가 안 되는가 봐요 1번 사장님입니다 자 2번 사장님은요 미안해 아 2번 사장님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어 2번님 나가셨죠 왜 나가셔서 이거 뭐야 재밌는 얘기 좀 해줘 봐요 심심하네 제가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자친구 있어요? 없죠 여자친구 아 4번님도 여자친구 없고 그건 있죠 그 1번님은 장래희망이 뭐요? 장래희망 컴퓨터 쪽? 소프트웨어 쪽? 컴퓨터가 되고 싶고 4번님은요? 저는 배 만드는 사람 될 거예요 대체 그런 학과 자주 있어가지고 조선 뭐 이런 거 다녀요? 조선해양공학과 아 조선해양 그래그래 컴퓨터 공학과 다니겠네 둘 다 공대생이네 여기 맞죠? 공대파티 나는 문과예요 아 아 어 쟤네 내리겠다 쟤네 내리는 잡아야겠다 어 진짜 일로 내려오겠는데 바로 내려오겠는데 일로? 어 여기있다 여기여기여기 바로 앞에 오 내렸다 내렸다 여기 집으로 내리네 오 세명 어 쟤 자리 너무 좋다 가면 안되겠다 여기서 대기한번 하죠 오 여기 왔다갔다 그래 오 여기 왔다갔다 그래 모습 보이지마 모습 보이지마 모습 보이지마 여기 막 쟨다 우리 쏘는거요? 아니지 아닌거 같은데 다른 짓도 온거 같은데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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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가지고 뭐하는거 한번 다운시켜도 되나? 아 우.. 윗쟨다 윗쟨다 히절 나이스 다 마무리 다 마무리 하키 여긴 어디 쟤고 있었던거지? 하늘은 왜 보고 있던거지? 하늘을 보면 그녀를 추억하고 있던게 아닐까요? 아 아 그럼 하늘을 왜 보는데요 갑자기 별자리 관측할 수 있지 지구과학 했죠 오 정답 아 진짜 아 이과 냄새 미치겠다 방 환경으로 제임스웹 보고 막 은하 보고 막 난 물화해 물화 화학전지 비결표 외우고 막 자 죄송한데 그 이과 얘기 그만해주세요 수혈립에 붕탄질산 저도 알거든요? 야 아니 사람들이 아 플레나마, 알규, 인왕, 염화, 칼칼 오오 칼칼 저 군의 공심도 알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국 치킨 먹어야지 치킨 그래 치킨 먹어야지 먹어야지 어 있어 있어 여기 있어 집안에 있고 그렇지 아이고 배협 배협 여기 각 안나와 피타고라스 정의로 봤을 때 절대 각 안나오는 적이야 조심조심조심 이거 나 손에 누구야? 돌에도 있어 돌 왼쪽? 2번 뭐야? 왼쪽 붙었다 왼쪽 존버 타고 있다 얘 나 죽은 시체에 아직 그대로 있어? 그대로 맞았지 맞았지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돈다 나이스오오 한 명 뛴다 여기여기 지금 원의 반지름을 봤을 때 지금 약 50미터거든요 원의 반지름이 50미터일 때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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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파이겠지 와 백파이래 개간진하네 내가 아는 백은 백종원 밖에 야 이거 쏜다 잠깐만 이거야 잠깐만 이거 연막단 투척 어딨어? 아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양강인데 이거 여기서 맞은 총알의 속력을 구하시오 맞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초보예요 반갑습니다 저도 초보예요 핫플라워 무슨 뜻이죠? 항아리꽃 저희는 여기 갑니다 나강 괜찮으세요? 초보가 뭐라 하겠으니까 찍어주시는데 가야죠 시작한지 얼마 안되셨어요? 네 저 어제 밤에 시작했어요 계기가 무엇인가요? 막 친구들도 하는데 저만 안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시작했는데 알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사실 배틀그라운드 강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초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? 사실 저도 이제 신분을 좀 세탁을 해야죠 그래서 갑자기 저 고수입니다 하고 죽어버리면 상당히 멋이 없기 때문에 아 맞아요 레벨 500 이런 분들도 잘 죽더라고요 원래 다 그런겁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? 사람 내려오는데 예 저희도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사람 아니 너무 많은데요 사람? 왜 이렇게 많이 와 여기? 아니 여기 아니 여기 많이 올 곳이 아닌데 미치겠구만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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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총총총총총 걸어다니실 때 총총총총 소리 내는거에요? 아니아니에요 빨리 총부터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 오면 그건 맞죠 잘 배우신거에요 어 잠깐만 잠깐만 왜왜왜왜왜왜 보여줘 항아리꽃 항아리꽃 보여줘 그래 항아리꽃 할 수 있잖아요 어 심장 떨려 저같은 남자랑 하면 심장이 떨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 님 쪽으로 갈게요 거기서 막 장전하시면 안돼요 님아 뒤로 빠지셔야 돼요 예예예 자 저희 이제 뒤로 갈거에요 자 따라오세요 학생 예 특별히 우리 2번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연초라서 연초 세일을 하고 있는데 싸게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아 결제하면 되나요? 그렇죠 이 판 하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로 와보세요 님아 자 제가 이거 드릴게요 큐비지랑 큐비유 큐비 큐비 들면 돼요 쌍큐비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배그만의 암구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를 기본적으로 들고 날까요? 큐비지 큐비지 여기 자기장 밖에서는 점프하면 많이 안달아요 점프하면서 당이세요 그렇지 계속 점프 그렇지 이상한데 점프하는데 기억을 더 달잖아요 강나리고 진통제 이런거 있으시죠 드세요 지금 지금까지 어떠세요? 저 지금까지 얻은 총 중에 제일 풀옵션인 것 같아요 이야 역시 차도 총도 풀옵션이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는 신차 풀옵션이죠 신차 신차 신차에요? 이거 후라이팬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계란후라이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거 먹으면 드링크 같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거짓말 말아요 아니 여기 보면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후라이팬 올려놔 보세요 던져봐요 네 왜 그거 왜 날 저기요 아니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죄송해요 아니 여기다 올리라고 가스에다 올리라고 가스에다가 왜 쟤 대가리를 깨시면 어떡해요 잘못났는데 아 잘못났는데 무서운 양반이네 이 사람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제가 나이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? 나이요? 네 제 나이에 따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 저 20대입니다 네? 20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신나셨어요? 아니요 아 이번에 만난이 돼서 이제 20대 된 거예요? 아니 아니요 아니요 원래 20대였어요 아 근데 30살 되셨는데 만난이 되면 내려간 거구나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? 20 이번에 막 두 살 어려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좀 괜찮은 제도 같아요 아하하하하하하 저쪽 위에 소울 사운드 어 왜 앞에 차있어 뭐야 오른쪽? 앞에 차있어 잠깐만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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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저저저저 사울준비 사울 준비 사울 준비 사울 준비 뒤로 빠져봐 뒤로 빠져봐 뒤로 빠져봐 뒤로 빠져봐 뒤에 빠져봐 과학에 확인 확인할게 저기 안 죽어? 다 잡았어 안돼! 뒤로 빠져 뒤로 빠져. 얍드리지 말고 뒤로 빠져야지 엎드리지 말고 일어나서 뒤로 빠져. 이쪽 일 fo л divide 집에 없나 사람? 들어가보세요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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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망보기 하는 것 같은데? 아 아니야 아니야 뒤에 봐주려고요 진짜야 진짜 네 감사합니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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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 일로 넘어 도핑하고 도핑하고 어 어디야 어디야 저기 왼쪽에 소리 나는 것 같은데? 앞에 앞에 거기있으면 안 되는데?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거 잘 활용하시면 안녕